안녕하세요 여러분. 2024년 새해를 앞두고 저희 페트론타임스가 소상공인들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. 병의원, 학원, 가게 등 다양한 업종의 사장님들에게 특별히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선착순 10명에게만 제안된 특별한 기회입니다. 저희 페트론타임스는 참여하는 사장님들과의 인터뷰 기사를 60개 협약 신문사에 동시에 송출할 예정입니다. 더욱이 이 인터뷰 기사는 네이버, 구글, 다음 등 10대 주요 포털사이트에도 대량으로 노출될 것입니다. 이를 통해 각 사장님들의 업소와 철학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해온 노력과 성과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. 현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이 인터뷰 기사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틀림없이 큰 힘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. 저희 페트론타임스는 이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고객과의 연결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관심 있는 사장님들께서는 페트론타임스 기사 제보 코너에 참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. 이 기회를 통해 사장님들의 사업과 철학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하시는 사업이 크게 번창하기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